012-2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 은, 는 동산은 1977년 4월에 전동공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음 주요 제품으로 전동공구,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로는 기계, 건축 및 농업용으로 사용됨.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 전장품의 매출비중이 약 65%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시도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전동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산업용품 사업과 자동차용 DC 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장품 사업을 운영함 대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세경 그라인더, 전기식 절단기, 파쇄형 햄머,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기술 경쟁력 보유함 대시 국내 전동공구 시장에서 그라인더, 드릴류와 절단기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함으로써 주요 핵심 품목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판가 인상에도 자동차용 모터류의 수주 감소, 전동공구, 산업용구 등 산업용품 부문도 부진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인건비, 수수료 비용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기타 대손상각비 감소, 지분법이익 증가에도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기계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산업용품 및 전장품 수요 감소하며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계양전기의 시가 총액은 56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계양전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89위입니다. 계양전기의 상장 주식 수는 2,722만 2,829주입니다. 계양전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계양전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8.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7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7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5배, 4,5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역원, 29억원, 마이너스 10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번지역원, 마이너스 62억원, 마이너스 245억원입니다. 계양전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2번지 61%이고 유보율은 639.1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양전기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3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1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금일 금일